구독은 저에게 용기를, 좋아요는 저에게 희망을, 댓글은 저에게 사랑을 전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장사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성 사건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도 사실 자영업자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준영 씨도 그렇고 승리 씨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버닝성에 관련된 어떤 유명 인사분들이 하시는 사업 때문에 잘못은 그분들이 했지만 그분들이 같이 영유하는 사업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과 관련된 자영업자분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 라멘집 프랜차이즈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승리 씨 혼자만 그렇게 잘못을 하고 나서 뭐 수사를 받고 실질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면 구속도 되고 혼자 죄값을 치르면 되겠지만 그 외에 승리의 어떤 이미지로 먹고 살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분들은 이 피해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당연히 손님이 떨어져 나가겠죠. 왜냐하면 승리 이미지 때문에 커간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승리 씨 때문에 그 가게들 가는 손님들이 덜어 있기 때문이죠. 정준영 씨도 파리에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고급스럽게 운영을 하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됐었고 TV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SNS 계정에다가 홍보를 여러 번 했었는데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는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그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셰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마 이미지 타격을 크게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연예인 혼자서 그런 사업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예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달라드는 거죠. 자 돈은 제가 투자할 테니까 좀 이미지를 좀 삽시다. 얼굴을 좀 삽시다. 그 유명인사의 힘을 제가 좀 등에 업고 사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탑급 연예인들은 거의 대부분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판매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가맹 사업을 하는 연예인들도 많지만 본인의 이름이 없이 진행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 종목에서도 하나 있잖아요. 술집을 운영하는 임창정, 가수 임창정 씨 임창정인 소주 한잔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만약에 임창정 씨도 어떤 도덕적인 해이함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그 가맹 점주들은 아마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 외에도 홍석천 씨라든지 래퍼 도끼 씨 그 다음에 하하 김종국 같이 동업한 고깃집도 있고요. 뭐 엄청 많죠. 그런 연예인들은 본인이 어떤 유명세를 떨치고 나서 사업을 진행을 한 케이스인데 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먼저 외식 사업에 뛰어들고 나서 본인이 유명해진 케이스죠. 그 백종원 씨도 언제 한번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다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얼굴을 내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는 반면 본인의 얼굴을 아예 빼고 본인의 이름을 아예 빼고 진행하는 프랜차이즈들도 많습니다. 그 더 본가에서 진행한 외식업 창업자들 그 다음에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서 어느 한 질문자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다 브랜드로 사업을 무너봐야 식으로 확장을 하냐 사실 이 문제가 예전에 국회에서도 한번 대두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백종원 씨가 약간 말끝을 흐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도 잘 아는 거죠. 만약에 백종원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건 브랜드가 조금이라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면 그 수천 개의 가맹점들이 같이 동시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면에서는 백종원 씨를 필두로 진행을 하는 그런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는 거죠. 주식에도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물론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투자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란을 나눠서 담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백종원 씨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한 바구니에 다 담았다가 그 바구니 자체가 백종원 씨인데 이 바구니가 만약에 땅으로 추락해버린다면 그 계란들이 모두 깨지겠죠. 근데 그 계란들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입니다. 개인 자영업자들인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들을 한 건 아닌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걸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본인 이미지에 어떤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 수천 명의 가맹점주들 수십 개의 브랜드가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거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어떤 큰 대기업의 브랜드 대표는 그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얼마 전에 치킨집 또 다른 외식업 브랜드 대표들도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그 브랜드를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 프랜차이즈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항상 바르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로 인해서 여러 가맹점주들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가맹점주들을 울리고 있는 거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그런 연예인들이 이런 사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계속 제안을 해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잘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도 잘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과연 본인이 연예계 은퇴 전까지 정말 자신의 이미지를 고수할 수 있는지 자기의 사생활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수십 수백 명 수천 명의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꼭 생각해보고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러면 다시 또 복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도덕적인 문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복귀 불가능이다 라고 대중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거고 죄값을 치른다고 그 죄가 싸그리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련의 버닝썬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제발 유명인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이미지만 자신의 인기도만 그런 것만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마시고 정말 그 외식업에 열정이 있는지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일을 하더라도 외부에 안 좋은 게 흘러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단속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하는 이 말들이 그분들에게 전해질 리는 만무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을 꿈꾸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그런 것들 다 생각하셔서 감안하셔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수식을 살 때도 우리는 흔히 대표의 인성을 많이 봐라 라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도 대표의 인성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채널을 돌릴 때마다 계속 정준영 씨가 나오고 승리 씨가 나오고 뭐 버닝선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수천 명의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빨리 사건이 정리돼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장사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